안녕하세요. 특별한 인연을 만나 인생이 뒤바뀐 40대 남성입니다. 인연이란 만나자고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제가 하늘의 선물을 받을 만큼 선하게 살아온 사람인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연히 건넨 작은 선이 하나로 제 인생은 희망의 꽃길에 들어서게 되었죠. 막막했던 제 삶에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인생을 바꿔준 그 소중한 인연에 대해 지금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 일을 하셨는데 거리가 썩 좋진 않으셨죠. 제 아버지긴 하지만 그리 성실한 분은 아니었거든요. 일하는 날보다 놀러 나가거나 술을 마시는 등 쉬는 날이 더 많았죠. 때문에 엄마는 시장에 나가 떡장사를 하며 퇴근하거나 쉬는 날에도 집에서 늘 부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집안 형편이 피지 않아 저와 여동생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충당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를 감사하셨지만 저는 늘 허리가 휘게 고생하는 엄마를 보며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리고 제 나이 23살 때 뇌출혈로 쓰러졌던 엄마가 결국 돌아가시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폭발하게 됐죠. 지방대를 다니던 전 그때 군대에 있었던지라 엄마의 임종을 제때 지켜보지조차 못했어요. 엄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휴가를 써서 나갔지만 이미 엄마는 세상을 떠난 뒤였거든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지 제가 꼭 호강시켜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마지막까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상복을 입은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흐느끼며 앉아있더군요. 오열을 하던 전 아버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 울어요. 제가 수도 없이 부탁했잖아요. 엄마 너무 고생하시니까 술 좀 그만하시고 일 좀 성실하게 나가달라고요. 제가 뭐 많은 걸 바랬어요? 용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학비를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일주일에 5일이라도 일해달라는 거 엄마 부업이라도 안 하게 해달라는 부탁 그게 그렇게 어려웠냐고요. 미안하다. 내가 네 엄마한테 죄인이야. 예, 아버진 죄인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다 그렇게 쓰러지신 거라고요. 우리 엄마 살려내요. 얼른! 저는 아버지께 울며 대들었습니다. 여동생은 그런 저를 말렸고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하며 눈물만 뚝뚝 흘리셨죠. 전역하고 대학을 마친 뒤 중소기업에 취업해 집에 돌아온 후에도 저는 아버지와 일절 말을 안고 살았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아버지랑 말 안 하고 살 거야. 엄마 돌아가신 지도 벌써 4년이야. 아버지도 많이 미안해하고 계시잖아. 다른 집 아빠들은 아내가 죽고 나면 그때라도 정신 차린다는데 아버지 좀 봐. 친구들만 만나러 안 나간다 뿐이지 집에서 맨날 술에 쩔어 있고 엄마 사진 보면서 술 주정하기 바쁘고 여전히 1도 한 달에 몇 번 안 나가잖아. 진짜 엄마한테도 우리한테도 미안하면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사진 보고 울면서 술 주정하는 모습 볼 때마다 오히려 우라가 치민다고. 아버지가 미웠음에도 그 집을 나가지 않았던 건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아버지 명의의 전세대출도 많이 남았었고 제가 없던 사이 동생은 추가 대출까지 받았더군요.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취업한 동생은 월급이 적어 남은 대출금 상환금과 생활비를 전부 감당할 수 없었다면서요. 아버지의 벌이는 턱없이 적었으니까요. 저 또한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했지만 그 힘든 상황을 동생에게만 짊어지게 할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 월세까지 지출할 수 없으니 하는 수 없이 그 집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렇게 삐걱거리며 살아가던 차에 또 다른 불행이 우릴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 아비가 돼서 자꾸만 너희들에게 침만 되는구나. 늘 술에 절어 있었던 아버지는 이를 나갔다가 오른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술이 덜 깬 상태로 비몽사몽 목재를 자르다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긴 거죠. 스스로 깨어난 아버지는 허전한 손목 아래를 보며 펑펑 우셨어요. 이젠 장애인까지 돼버린 내가 살아서 뭐 하겠니. 안 그래도 미안한 너희들에게 나 같은 애빈 짐만 될 뿐이다. 나 같은 놈은 살 자격도 없어. 이번이고 뭐고 나 그냥 퇴원하련다. 병원비도 아까워. 그냥 이대로 바닷물에 뛰어들어 너희들 엄마 곁으로 가고 싶구나. 그만하세요 좀. 그러게 원래도 위험한 공사 현장에 왜 술을 먹고 나가요? 다 자업자득이에요. 아버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요. 아버지 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사실 거예요? 하늘 있는 엄마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나랑 수연이한테 창피하지도 않냐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못나게 만들고 있던 사람은 아버지 자신이잖아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술도 이제 좀 끊고요. 그게 거의 아버지께 5년 만에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아버지를 평생 미워할 수 있을 줄 알았건만 그래도 부모님인지라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아버지는 퇴원한 후로 집에서 늘 우울해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다 어느 날 물을 한 잔 떠다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냉수요. 드시고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상기라 아버지 지금 치료 때문에 술 못 먹고 계시죠? 이참에 술 끊으세요. 제가 어떻게든 아버지 부양할 테니까 대신 아버지도 절대 술 안 마시고 기운 차리겠다고 약속하세요. 등산을 나가시던지 아침마다 산책이라도 하시던지 이렇게 쳐져 있지 마시라고요. 만약에 이번에까지 아버지가 변하지 않으면 저 이젠 진짜로 아버지 안 볼 거예요. 무뚝뚝했지만 그게 제가 아버지에게 건넬 수 있는 최선의 하회였습니다. 아버지는 가만히 물을 들여다보다 벌컥벌컥 원샷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물이 얼음장처럼 차다며 고개를 푹 숙이고 미안하고 고맙다고 흐느끼셨죠. 치료가 끝난 뒤에도 아버지는 정말 술을 입에도 되지 않으셨습니다. 제 말대로 늘 아침 저녁으로 공원 산책을 나가셨고 서툰 왼손으로 집안 청소도 먼저 해놓으시더라고요. 아빠, 이거 빨래도 아빠가 다 하신 거예요? 다 개구? 어떻게요? 좀 오래 걸려도 왼손으로 하나씩 하면 다 할 수 있더라. 돈도 못 버는 내가 널 위해서 이런 거라도 해야지. 동생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놀랐는지 눈물까지 흘리며 좋아했습니다. 저와 동생은 돈을 모아 아버지께 의수를 맞춰드렸어요. 국가 지원을 받긴 했지만 괜찮은 의수를 찾다 보니 아무래도 가격이 꽤 나가더군요. 하지만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 돈을 모은 일이 뿌듯하게 느껴졌죠. 나 내일부터 출근한다. 공사 현장에서 차량 안내 같은 거 해주는 신호수의를 소개받았어. 그건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 상길아, 이 아버지가 앞으로 많이 못 벌어도 성실하게 일한다고는 약속하마. 너희에게 짐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아버지가 될 수 있게 내 열심히 살게. 내게 먼저 손을 내밀어줘서 고맙다, 내 아들. 신호수의를 구한 아버지는 정말로 전과 달리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많이 어색했지만 저와 아버지 또한 차츰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제 나이 34살이 됐을 무렵엔 아버지와 둘이 사우나까지 다녀왔을 정도였으니 굉장한 발전이었죠. 그리고 그 이듬해 제 학자금 대출은 좀 남긴 했지만 집에 모든 대출을 갚은 우린 낡은 집이나마 자가로 이사도 갈 수 있었습니다. 셋이 한 마음이 되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돈까지 벌고 모으니 그렇게 빨리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저 아빠 사실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만난 지 한 4년 됐어요. 이사를 간 날 동생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놀란 나머지 작았던 아버지의 눈은 들고 있던 치킨 무만큼 커졌죠. 남자친구가 계속 결혼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도 제 사정 듣고 기다려준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금이라도 돈 모아서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도 먼저 인사시키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웬 통장을 하나 가져오시더군요. 그 통장엔 무려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 있었죠. 아버지는 통장을 동생에게 주며 결혼 자금에 보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이 큰 돈이 어디서 나셨어요? 밖에서 밥 안 사 먹고 안 쓰면서 모았던 거다. 착한 니들은 분명 집에 있는 빚부터 먼저 갚겠다고 따로 돈을 안 모았을 테니 니들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모았던 거야. 빚 갚느라 많이 못 모았어도 아이비로서 보탬이 되어주고 싶었단다. 상길아 너에겐 미안하지만 수연이에게 이걸 다 줘도 괜찮겠니? 혹시 너도 결혼하고 싶은 아가씨가 있는 게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잘됐다고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마음 여린 동생은 그 돈을 보고 눈물을 펑펑 썼더라고요. 내가 진짜 못 살아. 아빠 먹을 거나 사드시지 잠바는 맨날 다 떨어진 것만 입고 다니시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살면서 해준 게 뭐가 있니? 남자친구 그만 기다리게 하고 그거 보태서 조금이라도 더 일찍 결혼해. 그렇게 동생은 1년이라는 준비기간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매부는 둥글둥글하고 순한 사람이라 안심이 됐어요. 늘 집안 문제로 고생만 하고 산 동생이 걱정됐었거든요. 그리고 동생이 결혼을 준비하는 1년 사이 저는 학자금 대출 갚는 걸 잠시 미루고 열심히 돈을 모아 결혼 전날 동생에게 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나한테 이런 걸 왜 쪼 바보야. 오빠 돈 없는 거 내가 뻔히 다 아는데. 난 대학이라도 나왔지. 넌 20살 때부터 돈 버느라 힘들었잖아. 네가 아니었으면 아버지랑 난 진직의 얼굴도 안 보고 살았을지도 몰라. 착한 내 동생 이제 시집가서 고생하지 말고 행복만 해야 돼. 알았지? 남편이 못되게 굴면 당장 나랑 아버지한테 이르러 와야 돼. 아버지도 저번에 따로 나한테 500만 원이나 더 주셨는데 내가 진짜 못 살아. 고마워 오빠. 그리고 나만 먼저 행복해져서 미안해. 그렇게 동생을 시집 보내고 열심히 남은 학자금까지 다 갚은 전 이제 드디어 제 미래를 위해 저축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모은 지 1년도 채 안 됐을 때 저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게 됐어요. 열심히 일해줬는데 미안하게 됐네 김과장. 제가 거의 11년 가까이 일한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고 만 겁니다. 소기업이긴 해도 나름 불안하진 않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눈앞이 깜깜했죠. 안 그래도 그 회사 월급이 너무 적다고 불평했었지 않니? 이참에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해봐.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잖아. 아버지의 응원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자체가 작아 직급은 과장이었어도 월급이 직고리만 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전 전보다 더 큰 회사들에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연봉도 올리고 제 자신도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싶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동안 일했던 회사도 별 볼일 없고 지방대까지 나온 절 써준다는 큰 회사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1년간 열심히 이력서를 돌렸어요. 하지만 면접을 보는 족족 미끄러지더라고요. 오토바이 배달 일로 생활을 유지하긴 했는데 이대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더군요. 아버지도 계속 저를 걱정하시는 것 같고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때 전 서울에 있는 회사에도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강소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군기업에도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대부분 서류부터 탈락을 하고 말았는데 어느 날 드디어 저는 한 중견기업에서 면접 제의를 받게 됐죠. 세상에! 그 회사 이름은 나도 들어봤다. 거 봐라! 세상은 인재를 알아보는 법이라니까! 고작 면접일 뿐인데요, 뭘. 그래도 아버지, 이번엔 저 진짜 잘하고 올게요. 그렇게 전 부품 꿈을 안고 서울행 기차를 타러 기차역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니 면접 전날 아침에 출발해 서울 구경도 하고 면접 준비도 미리 해야겠다는 즐거운 계획을 떠올리며 말이죠. 요즘엔 미리 예매하지 않으면 표가 매신되는 경우가 많아 저는 일주일 전에 미리 기차표도 끊어뒀었어요. 그런데 기차가 도착하기 10분 전쯤엔가 웬 젊은 남자가 나타나더니 자꾸만 울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사람들은 그 남자를 계속 흘끔댔습니다. 그리고 제가 탑승할 기차가 도착했는데 그 남자는 열차 승무원에게 펑펑 울며 애원하더군요. 저기요, 돈은 낼 테니까 저 좀 태워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열차 자석은 전부 매진됐어요. 30분 뒤에 또 열차 있으니까 그 열차 타세요, 손님. 그것도, 그 뒤 열차도 다 매진됐단 말이에요. 제발 저 좀 태워주세요. 네? 저 서울 가야 돼요. 서울의 어머니가 위독하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말이 제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 승무원은 곤란한 표정으로 그 남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안절부절 못하다 더욱 서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전 그 남자에게 다가가 가만히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네? 이거 제 기차표인데요. 급해 보이시는데 저 대신 이거 타세요. 네? 정말요? 괜찮으시겠어요? 사실 제가 구직 중이라 서울의 면접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면접일이 내일 오후거든요. 전 저녁표나 내일 아침표 구해서 가도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차별 값은 꼭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기차고 출발하겠어요. 얼른 가세요.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이라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남자는 끝까지 절 졸랐습니다. 저는 열차가 출발할까 봐 한운수 없이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그 남자는 열차에 탈 때까지 몇 번이나 고맙다고 제게 허리 숙여 인사했죠. 그 뒤 표를 알아보니 정말 대부분의 기차표가 전부 매진됐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저녁시간 좌석이 몇 개 남아있어 저는 무사히 서울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면접을 보게 됐지만 결과는 처참했어요. 어, 김상길 씨? 지방대 나오고 나이도 좀 많으시네요. 됐습니다. 나가보시죠. 면접관들은 애초에 제게 관심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얼마나 별로였던 건지 저는 부산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돌아오자마자 저는 심야 배달일을 뛰었는데 위험하게도 자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들은 결혼해서 애도 낳고 번듯한 집도 장만할 나이인 39살에 저는 직장도 돈도 없이 배달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죠. 물론 세상엔 배달일을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회사를 알아보며 일을 하던 와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전 그때 선생님이 기차표 양보해준 박배성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 선생님은요. 제 이름은 김상길입니다. 네, 상길 씨.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상길 씨 덕분에 늦지 않게 어머니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어요.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면 저 살면서 두고두고 후회했을 겁니다. 혹시 그때 면접은 문제없이 잘 보셨나요? 혹시 저 때문에 면접에 차질이 생겼을까 봐요. 아니에요. 면접은 잘 봤습니다. 근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 떨어졌어요. 구직생활한 지 1년이 넘었는데 학벌하고 나이 때문인지 영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제게 미안해하실 일은 전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군요. 상길 씨, 계좌 보내주시면 그때 약속드린 표가 꼭 보내드릴게요. 아유, 아닙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괜찮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남의 돈을 그냥 봤습니까? 정말 괜찮습니다. 사실 그때 배성 씨가 남 같지 않아서 도와드린 거예요. 전 엄마가 돌아가실 때 군대에 있었어서 임종을 지키지도 못했거든요. 배성 씨는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하셨다니 제가 괜히 위로가 되네요. 위안 삼은 걸로 기차표 값은 받은 셈 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배달 일하는 중이라 길게 통화가 좀 힘들 것 같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상길 씨, 이 은혜는 두고두고 있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배성 씨와 통화를 한 날엔 하루 종일 유독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하늘에서 제 행동을 지켜보고 계실 엄마도 분명 잘했다고 절 칭찬해 주실 것 같았죠. 전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서울과 경기도, 부산의 큰 회사에 계속해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제 전공 관련 자격증을 몇 개나 더 따고 영어 공부도 하는 등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했고 마음속으로 내심, 내가 너무 주제도 모르는 욕심을 부렸나 싶어 자신감이 슬슬 사라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상상도 못한 기적이 제게 슬그머니 손을 흔들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세요? 김상길 씨, 저 기억하시나요? 저 박배성입니다. 박배성이요? 왜 1년 전에 기차표 양보받았던 사람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어쩐 일이세요? 어느 날 배성 씨의 전화를 받은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살면서 연락할 일이 또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해 권호를 저장해두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배성 씨는 살면서 절 만나 밥이라도 한 번 대접하고 싶었다며 만나자고 부탁하더군요. 만나자고요? 지금 어디 사시는데요? 전 부산에 있습니다만... 아, 전 서울 살고 있는데 날짜랑 시간만 맞춰주시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정말 꼭 한 번 뵙고 싶어요. 혹시 회사일 때문에 바쁘신 건가요? 아, 아니요. 부끄럽지만 아직도 취업을 못해서요. 그럼 이번 주 주말에 뵙죠. 그마저 거절하려 했지만 얼마나 고마웠으면 1년이 지났는데도 연락을 했을까 싶어 그것까진 거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 주말 저는 배성 씨를 한 백반집에서 만났습니다. 엉엉 울던 모습이 아닌 배성 씨는 제 기억보다 훨씬 멀끔한 청년이었어요. 제가 좋은 거 사드린다니까 왜 여기로 오셨어요? 여기 맛있어요. 밥도 반찬도 리필해주고요. 제가 기차표 값도 안 받겠다고 했는데 또 연락 주셨길래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뵌 겁니다. 표 값보다 훨씬 비싼 음식 대접 전 못 받습니다. 잘 지내셨죠? 어색함을 달래려 우린 소주도 한 병 시켜 잔을 부딪혔어요. 빠르게 서너 잔 마시다 보니 술이 약한지 배성 씨의 볼이 발그레해지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배성 씨는 자신의 복잡한 가정사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 가정사가 복잡해서 어머니랑 한 9년 동안 연락을 끊었었어요. 제가 두 여동생보다 유독 아버지랑 친했거든요. 집은 좀 가난했어도 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다정하셨던 아버지가 너무 좋았어요. 저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상하셨냐면요. 제가 중학생 때까지 야구를 했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녁에 저와 훈련을 같이 해주셨어요. 혼자보다 둘이 아는 게 훨씬 덜 힘들 거라고요. 물론 아버지가 도와줄 수 없는 훈련도 있었지만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일하느라 피곤한데도 매일 자식을 그렇게 챙겨주시겠어요? 부럽네요. 전 지금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만 어렸을 땐 아니었거든요. 정말 아버지가 자랑스러우셨겠어요. 맞아요. 물론 아버지가 응원해준 거에 비해 사실 전 타고난 재능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갈 때 다른 애들과 달리 스카웃도 못 받았고요. 그래서 그냥 야구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막막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의외로 공부가 적성에 맞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도 다니면서 전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만 2년 동안 투병을 하다 제가 20살 때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만 거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는지 배성 씨는 소주를 연거푸 두 잔이나 들이키더군요. 부모님을 일찍 잃은 슬픔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었으니 그 슬픔에 공감이 됐죠. 그렇게 아버지를 가슴에 묶고 살아가는데 아버지 절친한 친구였던 아저씨가 자꾸 저희 집을 드나들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국방의 의무를 다할 때 몇 번이나 어머니랑 동생들이랑 같이 면회도 오더라고요. 동생들하고 엄만 아저씨한테 고마워했는데 전 그 아저씨가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 자리를 그것도 아버지 친구라는 사람이 빼앗으려 드는 것 같았거든요. 말이야 친구 가족이니 자신이 챙겨주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가 저희 집에 드나든다는 사실이 너무 더럽고 끔찍했어요. 그 아저씨는 30대 때 결혼하자마자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그 뒤로 쭉 혼자 살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배성 씨의 말을 듣는데 자꾸 뒷내용을 알 것 같아 괜히 제가 불안하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배성 씨의 말은 역시나 제 예상과 맞아 떨어졌어요. 어머니한테 그 사람 좀 오독해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아저씨가 좋은 마음으로 그러는 거라면서 어머니는 절 이해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8년 만에 어머니는 그 아저씨랑 재혼을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 친구였던 사람하고 그럴 수 있냐고 아버지가 아플 때부터 바람피운 거 아니냐고 전 울며 불며 반대하고 난리쳤죠. 그리고 앞으로 아들은 인생에서 없을 줄 알라면서 전 그대로 집을 나와 회사도 그만두고 아무 연구 없는 부산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때 배성 씨의 어머니는 재혼한 남편과 함께 몇 번이나 찾아와 미안하다고 한 번만 엄마 말 좀 들어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성 씨는 자기에게는 더 이상 어머니가 없다며 매몰차게 쫓아버렸다고 했죠. 배성 씨 어머니는 결국 재혼을 했는데 그 후에도 무려 9년 동안 배성 씨에게 꾸준히 전화와 문자를 하셨다고 해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엄마랑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밥은 잘 먹고 사는 거니 등등 어머니는 계속 제게 문자를 남기셨어요. 차마 차단은 못했어도 단 한 번도 어머니께 답장한 적은 없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정말 치가 떨리도록 화가 났거든요. 그동안 동생들이랑만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어머니가 재혼하실 때처럼 동생들은 계속 어머니 편이었어요. 어머니한테도 사정이 있었다. 그럼 오빤 어머니가 평생 자식만 보고 외롭게 살아가길 바랐냐면서요. 그런데 전 동생들이 어머니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아버지를 워낙 좋아했다고 하니 같은 아들로서 어느 정도 마음이 이해는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어머니와 왕래를 한 거냐고 물으니 배성 씨는 씁쓸한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어머니와 연을 끊은 지 9년째 됐던 해 어머니께서 제게 웬 동영상을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문자도 아니고 영상은 처음이라 이게 뭔가 싶어 봤는데 그건 환자복을 입고 몰라볼 정도로 마른 어머니의 긴 영상 편지더라고요. 배성 씨는 제게 당시 자신이 받았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 배성 씨의 어머니는 정말 많이 아파 보였어요. 배성아, 엄마야, 네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너에게 못다한 말을 전하고 싶다. 문자로 몇 번을 썼다 지웠다 했지만 글재주가 없어 내 진심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배성아, 엄마가 위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못살어. 내게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단다. 이제 마지막에 다가왔다는 걸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네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니? 배성아, 넌 아직 이 엄마를 많이 원망하니? 근데 엄마도 사람이라 네 아버지 가고 어딘가 기대고 싶었어. 사실 지금의 내 남편과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던 건 아니야. 그 사람은 진심으로 네 아버지를 위했던 친구였을 뿐이야. 네가 오해할까 봐 그때 말을 못했었는데 네 아버지 암투병하면서 가뜩이나 가난했던 집이 더 어려워졌고 빚도 많이 생겼었어.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는데 그때 네 아버지 병원비, 우리 생활비 전부 도와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배성 씨 어머니는 남편이 남긴 재산이 있어서 자식들의 학비를 내줄 수 있었다는 것도 대출받아 아파트를 샀다는 것도 사실 전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그 친구분의 도움이었던 거죠.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다. 너무 힘들고 막막했던 나날에 숨구멍을 트여준 사람이 그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러더구나. 남은 삶 동안 남자, 여자가 아니라 같이 늙어가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부부가 되는 게 어떠냐고 말이야. 가족이 돼서 나와 너희들을 지켜주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고민 끝에 나도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었기에 그 고마운 제안을 받아들인 거란다. 하지만 엄만 살면서 많이 후회했어. 이렇게 오래도록 널 보지 못할 줄 알았으면 그냥 재혼하지 말고 조금 외롭고 말걸 하고 말이야. 미안하다, 내 아들. 이 엄마가 이기적인 마음에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 너무 보고 싶다, 배성아. 영상이 끝나자 저는 놀란 눈으로 배성 씨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진 배성 씨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전 어머니께 그 많은 돈이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돈은커녕 빚만 있다고 털어놓지도 못하고 어머니 온 지 얼마나 속을 끓이셨을까요? 그러니 그 아저씨에게 어머니가 당연히 고마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저씨는 당시 어머니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였을 테니까요. 전 어머니께 보탬은 못될 망정 아저씨를 못 오게 하라는 투정이나 부렸는데 어머니는 그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전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이자 아버지 아내라고만 생각했지 어머니 또한 약한 한 사람의 여자라는 사실을 망각했던 거예요. 전 정말 최악의 아들이었다고요. 배성 씨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왜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냐고 말하며 흐느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배성 씨의 여동생들도 어머니가 말을 하지 말라고 부탁해 배성 씨에게 어머니의 병세에 대한 언지를 주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아들에게 암투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용기도 염치도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영상을 봤고 어머니께 전화드린 시간이 밤이 다 된 시간이라 전 3일 뒤 주말에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회사엔 일이 쌓여있고 가볍게 오가기엔 가는 데만 4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니까요. 그때만 해도 전 어머니가 영상 같은 걸 찍을 정도니 곧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첫째 동생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아침부터 어머니가 중태에 빠져 위독하시다고요. 아 그럼 그날이... 네 급하게 회사에 연락하고 기차역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표가 다 매진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르던 와중에 상길 씨를 만난 거예요. 상길 씨 아니었으면 전 평생 어머니 얼굴 한 번 못 보고 그렇게 보낸 걸 후회하며 아마 제정신으로 못 살았을 거예요. 다행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의식을 차려서 전 마지막 사과를 드릴 수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배성 씨가 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찾아올 정도로 제게 고마워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배성 씨는 제게 한 가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때 저 아저씨께도 몇 번이나 죄송하고 감사했다고 인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저씨는 오히려 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오해를 풀고 아저씨를 다시 보니까 늘 제가 밀어내고 화내도 제게 다가오려고 노력해주던 아저씨의 모습이 다시 떠올라 감사했어요. 못되게만 굴었던 저한테 아저씨는 늘 진심으로 대해주려고 노력해 주셨던 거예요. 아저씨는 이제 그만 방황하고 자기 회사에서 일해주면 안 되냐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니는 작은 회사에 있기엔 제 능력이 아깝다면서요.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서울에 있을 때 원래 전 대기업에 다녔거든요. 아저씨가 대충 사업을 하는 사람인 건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재혼할 때 저도 동생들도 처음 알았어요. 아저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나름 알아주는 중견기업이라는 걸요.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 이름을 들어보니 저도 이력서를 한 번 넣었던 회사더라고요. 물론 서류부터 탈락을 했었지만은요. 배성 씨는 그때부터 자신들과 어머니를 도와준 아저씨에게 보답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 아저씨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서서히 아저씨와도 진짜 부모 자식처럼 가까워지며 정신없이 회사 생활을 했다고 했죠. 새로운 회사랑 환경에 적응하느라 잠시 상규 씨에 대한 일을 잊고 있었어요. 근데 좀 살만하다 보니까 상규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 어떻게든 그때 일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어서 연락드린 거예요. 근데 분명 그때처럼 돈을 드린다고 해도 안 받으실 것 같아서 우선 찾아뵈려고 한 건데 마침 아직 구직 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아저씨께 진지하게 상의를 드렸더니 그런 고마운 분이면 한 번 자신이 직접 면접을 보겠다고 하시지 뭐예요? 학벌, 나이 등 색안경 안 끼고 사람 하나만 살펴보시겠다면서요? 네? 면접이요? 네, 상길 씨. 비록 제가 누굴 스스로 채용하고 할 수 있는 주제 못되는데요. 이렇게라도 상길 씨에게 보답하고 싶었어요. 제가 살해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취업을 시켜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면접 자리를 마련해 드린 거니까 이번엔 제발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네? 어안이 벙벙했어요. 거의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생각한 때에 마주친 기적 같은 기회가 그저 놀랐기만 했죠. 배성 씨 말대로 살해라면 거절했겠지만 그토록 간절한 취업에 관한 일을 어떻게 제가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감사합니다. 배성 씨.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감사함을 받을 일은요. 전 그냥 면접 기회만 만들 수 있었던 걸요. 그래도요. 학벌하고 나이가 저한테 얼마나 큰 장벽이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주 한 병 더 드실래요? 오늘 이 자린 제가 살게요. 너무 고마워서 넙죽절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날 우린 배성 씨의 기차 시간이 될 때까지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날 헤어질 때 우린 형, 동생 아는 사이까지 됐다니까요. 저는 배성이에게 이력서를 보내주었고 다음 주 월요일에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를 찾아갔어요. 어서 오게. 내가 꼭 한 번 만나보고 싶었네. 우리 집사람하고 배성이를 마지막으로 만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아닙니다. 오히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래, 안께. 내가 이력선 미리 훑어보고 왔네. 자격증도 많고 영어도 보니까 열심히 했구만. 제가 비록 집안 사정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시켜만 주시면 반드시 제가 이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는 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너무 떨렸지만 저는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제 각오를 듣고 사장님은 허허하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어디 한 번 증명해 보게. 네, 네? 시켜만 달라며? 대신 우리 회사 만만한 곳 아니라는 것만 잊지 말게. 내가 준 건 기회이지 절대 편애가 아닐세. 업무 성과가 별로면 각오해야 할 거야.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큰 사내가 울긴. 자, 여기 휴지 받게. 그건 그렇고 오늘 저녁에 곧바로 내려가 봐야 하는 거 아니면 우리 가족과 식사 안 껴 어떤가. 배성이 동생들 있지? 내 딸들이 자넬 꼭 만나고 싶어 하네. 그렇게 전 그날 배성의 가족과 저녁 식사 후 마지막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왔어요. 기차 시간이 생각보다 일러 저는 일찍 일어나야 했는데 가족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취업이 됐다는 말에 아버진 쌍수를 들고 환영하시더군요. 아버진 절 얼싸 안으며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아버진 끝내 저와 서울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저도 원룸 월세로 시작해야 했던지라 저는 무거운 마음을 뒤로하고 서울로 혼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도 4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전 남들보다 덜 자고 덜 먹으며 노력한 끝에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됐습니다. 처음엔 학벌과 나이로 낙하산이다 뭐다 하는 불편한 시선들도 있었지만 사장님께 다짐한 대로 저는 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거예요. 그리고 배성인 어느덧 사장님께 아저씨가 아닌 아버지라고 부르며 든든한 아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와 다르게 원래 유망한 인재였던지라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하며 인정을 받고 있답니다. 야 인마 너 바쁘다고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장인어른께 연락 좀 자주 드려 회사에서도 얼굴도 잘 못 마주친다며 알았어 잔소린 그거 알지 형? 회사에선 내가 형보다 상사고 집에서도 형이 내 매제니까 내가 윗사람인 거 내가 잔소리 들을 짬이 아니라 이거야 아 그래봤자 네가 날 형 삼은 게 제일 먼저였거든? 그리고 놀랍게도 배성의 가족과 자주 교류하던 전 다섯 살 차이 나던 배성의 첫째 여동생과 소중한 인연이 되어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은 제 장인어른이 됐고 배성인은 제 손이 처남이 된 겁니다. 인생이란 참 놀라움의 연속이지 않나요? 처음 상견례를 하던 날 아버진 집안 차이가 너무 나는 게 아니냐며 괜히 주눅이 들어 계시더군요. 분명 제 아내도 첫 인사를 드리며 아무 걱정 말라고 말했었는데도요. 하지만 상견례장 분위기는 장인어른 덕분에 금세 확이 애애해졌답니다. 아이고 제가 긴장해서 자꾸 음식을 떨어뜨리네요. 보시다시피 제 오른손이 의수라서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는데 늙어선지 가끔 힘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은 참 잘난 녀석인데 애비인 제가 손도 없고 돈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 늘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사돈어른. 세상엔 양심이나 죄책감이 없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불의의 사고로 손이 불편하신 게 사돈어른 잘못은 아니지요. 보십시오. 저도 탈모 때문에 머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누군가한테 미안해할 일은 아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말씀에 저희 아버지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웃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감사하게도 장인어른은 저희에게 신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게 4천만 원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장가 갈 때 뭐라도 하나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하늘에 있는 네 엄마도 이제 걱정을 좀 덜겠어. 아버지 벌이가 많지 않다는 걸 알기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런 아버지가 걱정돼 저는 계속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설득했어요. 서울에도 일할 공사 현장은 많잖아요. 아버지 나이도 70이 훌쩍 넘으셨는데 저 너무 걱정돼요. 며느리랑 홀씨 애비가 같이 사는 건 모양새도 안 좋고 아가도 불편한 일이야. 꼭 같이 사는 게 아니어도 근처로 올라오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자신이 제게 짐이 될 거라고 여기셨는지 계속해서 제 부탁을 거절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설득해 준 사람이 바로 제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은 아버지를 걱정하던 저를 보더니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자고 하셨어요. 그리곤 놀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사돈어른, 우리 아들도 막내딸도 다 밖에 나가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전 집사람이랑 재혼하기 전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외롭게 살았습니다. 거의 유일한 친구였던 친구놈이 주의 친부였고요. 친구도 아내도 모두 떠나보내고 나니 제가 너무 쓸쓸합니다. 부디 서울 올라와서 절 친구처럼 만나주시지 않겠어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장인어른까지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버지는 드디어 서울에 올라올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신혼집에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작은 집을 구하셨어요. 너무 가까이 살면 며느리가 불편해서 안 된다며 말이죠. 솔직히 전 장인어른이 그냥 그럴싸한 이유를 대며 아버지를 설득해 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인어른은 정말로 저희 아버지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남을 가지시더라고요. 아버지 다음 주 주말에 집사람이랑 찾아뵈려고 하는데 일정 있으세요? 주말? 나 그땐 네 장인어른이랑 강원도 간다. 강원도요? 그래 강원도 바닷가에 그렇게 예쁘고 맛있는 카페가 많다더구나. 우리 카페 투어 갈 거야. 다음에 와. 두 분의 취미가 뭔 줄 아시나요? 그건 바로 카페 찾아다니기입니다. 아버지는 술을 끊으셨고 장인어른은 술을 즐기지 않으시니 만나서 밥을 먹으며 할 것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카페를 다니게 된 것이 생각보다 즐거우셨는지 두 분은 늘 분위기 있고 맛있는 카페를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연세도 있는 분들이 어찌나 정정하신지 모릅니다. 자식 된 입장에서 외로워하실 각자의 아버지를 걱정했던 저와 아내는 서로의 아버지에게 무척이나 감사하고 있답니다. 가족과 저와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면 배성인 주로 일에만 파묻혀 살고 있어요. 장인어른은 늘 배성이가 장가갈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걱정하셨죠. 그럼 배성이가 이번 설날에 드디어 만나는 여자가 생겼다고 선언하더군요. 그래, 뭐 아는 아가씨야? 무용하는 사람인데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사람이 참 선하고 착해요. 무용? 아이고, 참 곱겠구나. 그래서 상견례는 언제 하니? 식은 호텔에서 할 거야? 아버지, 저 만난 지 겨우 두 달 됐어요.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 뭐가 어때서? 난 김서방도 내 사이가 될 거라고 진즉에 알아봤다. 난 딱 보면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어서 한번 데려와봐라. 어? 그래야 결혼도 하고 손주도 보고 하지. 장인어른, 조금 있으면 있지도 않은 손주 학교 입학까지 시키시겠어요? 어련히 형님이 이때다 싶으면 데려올 테니까 기다려보시죠. 그것보다 장인어른, 사실은 말이죠. 저와 아내는 장난스런 웃음을 지으며 장인어른께 임신 5주차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 말씀드렸던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엔 눈이 휘둥그레진 장인어른은 이내 울먹이기 시작하셨어요. 깜짝 소식의 장인어른뿐 아니라 배성이와 처제도 입을 떡 벌리더니 이내 다들 박수를 치며 축하해주기 시작했죠. 그렇게 지금 우리 부부와 양가 가족은 모두 곧 만나게 될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배성이와의 만남은 이렇듯 막다른 길에 몰렸던 제 인생을 구제해주고 다시 없을 소중한 가족까지 만들어준 데다 저희 아버지께 좋은 친구까지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줄줄이 일어났으니 배성이와 저는 특별한 인연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제게 기적을 안겨준 이 특별한 인연을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족과 행복을 지키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인연의 중요함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더군요. 물론 저는 보통 사람인지라 배성이라는 특별한 인연을 놓칠 뻔했지만 저보다 사려깊은 배성이가 절 알아봐준 덕에 우리의 인연이 살아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현명함을 발휘해 작은 인연을 더 없이 특별한 인연으로 만들어 보세요. 인연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지만 그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건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마음일 테니까요. 그럼 세상의 많은 인연들을 응원하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